모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디어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클래스가 등장합니다. 많은 모험가 분들이 신규 클래스를 기다려주셨는데요. 오늘 그 기다림을 기대감으로 바꿀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검은사막 모바일의 신규 클래스, 세이지입니다. 세이지는 고대 변기를 연구하던 과학자이자 선구자였습니다. 개발 과정에서도 이 신비로운 고대인의 인물을 표현하는 것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통 마법을 사용하는 클래스들은 불, 얼음, 번개, 바람 등 원소에 기반한 속성 마법을 구사하는데요. 세이지는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시공간을 제어하며 파괴적인 힘을 구사하는 마법사용 클래스입니다. 많은 모험가 분들께서 기대하시고 출시를 바라셨던 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세이지는 스스로 창조해낸 카이브와 마력을 통제하는 타리스만으로 무장하고 공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어려우면서 기술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이브의 무한한 힘을 제어하여 주변 공간의 물리력을 순간적으로 변형시켜서 상대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다만 세이지가 처음부터 강력한 마법을 구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평범한 삶이 있었고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무거운 사명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공허한 시간을 가두고 멸망의 날을 기다리던 최후의 고대인, 세이지의 이야기입니다. 세이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부터 매우 똑똑했습니다. 저명한 엘리트라고 불릴 정도로 박식한 사내로 국립대학의 연구원이자 유명한 점성학 교수로 인생을 보내고 있었죠. 검은 사막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흔적으로 짐작할 수 있듯 고대의 문명은 꽤 발달되어 있었는데요. 눈으로만 하늘을 관측하지 않고 고도화된 기계로 밤하늘의 별을 상당히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세이지는 그 천문 관측 기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죠. 하지만 이 기계가 스스로의 일상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하늘보다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있는 어떤 물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검은 기운이 이글거리고 피처럼 붉은 눈동자를 지닌 이 물체는 네, 맞습니다. 바로 흑정령인데요. 검은 사막 세계에서 처음으로 흑정령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세이지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세이지는 당장 거리로 뛰쳐나가 사람들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세이지의 외침에 관심이 없었죠. 오히려 민중들을 혹세무민한 죄로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세이지는 가족과 친구가 살아가는 세계를 포기할 수 없었기에 자신만의 방법으로 세계를 지키기로 합니다. 침입자들을 대비할 수 있는 각종 변기를 생산하고 제작한 변기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최적의 전투를 펼칠 수 있도록 훈련도 시키죠. 나아가 그가 자신의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물질인 카이브를 창조하고 이를 매개로 인위적으로 물리오류를 발생시켜 커다란 힘을 내는 방법까지 알아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대비를 마친 세이지에게 딱 한 가지 숙제가 남게 됩니다. 흑정령이 타고 있는 해성은 약 49년 뒤에 도착한다는 점이죠. 그때가 되면 세이지 역시 늙고 병들어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자신의 시간을 멈추기 위해 스스로를 봉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이지는 어떠한 이유에선지 예정된 멸망의 날이 아닌 너무나 다른 시대에 눈을 뜹니다. 자신이 예측한 시간보다 더 멀어진 엘리언역 270년 중반이었죠. 낯선 시대에 깨어난 고대인 세이지. 그렇게 새로운 모험이 시작됩니다. 세이지는 시공간을 제어하는 힘을 가진 카이브라는 무기를 이용해 차원의 공간을 열어 다른 차원으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도 하며 거대한 아토르의 주먹을 소환해 적을 섬멸하는 위력적인 마법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의 핵심 기술 중 대분계는 하늘의 다른 차원의 공간을 열어 두 차원의 충돌로 생기는 힘을 이용해 넓은 범위에 큰 피해를 주는 마법인데요. 시전 시간이 다소 길지만 시전을 완료하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강력한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시전 시간이 긴 단점을 두 번째 기술로 보완할 수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균열의 연결고리입니다. 이 기술은 주무기인 카이브를 이용해 차원의 문을 열고 세이지가 직접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다른 차원에 머물다 다시 등장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대분계 기술을 시전하는 중에 균열의 연결고리를 사용하면 시전을 멈추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 이동해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이후에 다시 등장하여 대분계 기술을 즉시 사용하는 연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연계 플레이로 시전 시간이 긴 기술의 단점을 보완하고 변칙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개해드릴 기술은 아토르의 심판입니다. 음... 지금은 작동하지 않고 대사막에 가만히 서 있는 아토르를 아실 텐데요. 세이지는 카이브를 활용해 시공간 너머에 있는 고대 아토르의 힘을 현재로 불러와 적을 응징하는 컨셉으로 기술을 사용한 자리에는 몇 초간 고대의 힘이 남아있어 적에게 지속 피해를 줍니다. 거대한 아토르의 주먹이 내려 찍는 이펙트가 매우 인상적인 기술입니다. 세이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거운 사명을 등에 짊어지고 멸망의 때를 기다리던 고대인 세이지. 그가 검은 사막 모바일에 등장합니다. 세이지를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현지화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월 2일 사전 예약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11월 9일에 세이지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더욱더 즐거운 모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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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